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너는 내 동생이야 우리 용국이 와도 무서워하지 말어 응? 내가 용국이 그놈보다 백배는 위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말고 너 하던 대로 해 응? 절대로 양순이 그때 그 그녀님 왔을 때처럼 괜히 그냥 눈치 보고 설 설 설 설 설 기고 그러지 말어 응?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야 알았어?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응 그래 그럼 가자 가자 자식새끼 보니까 그래도 이마 씨 쓴가 보네 나도 말도 안 하고 나도 애비야 그만 해 왜 송장처럼 서서들 나를 봐? 그럴 일이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밥은 먹었어? 아이 그년 아 그럼 여전히 애들 빼놓고 우리 반 밥 먹었겠냐? 다 먹였다 다 먹였다 년아 다 먹였다 년아 다 먹였다 년아 아 혹시나 해서 그냥 간이 다 내려앉았네 그년 응? 엄마야 가자 아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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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아이구! 진짜 왔구나. 애니보라고 진짜 왔구나. 뭐야. 이거 진짜 왔어. 이거 진짜 왔어. 이거 안 빠져. 이거 진짜. 그러고 있지 마. 누워. 그리고 자. 너 너무 힘들었어. 그럴 땐 자는 게 상책이야. 자면서 빌어. 내일은 다른 세상에서 아침을 맞게 해달라고.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니? 불행히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비겨가게 해달라고. 비는 거 밖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. 또다시 이 세상일까 봐. 또다시 여기 이 자릴까 봐. 무서워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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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